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후보가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공소 취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변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경훈 후보가 공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앞으로도 좀 무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여기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좀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법 한 1주 정도 홍준표 시장이 남긴 정시농평을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소개하면서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건의 실태는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공소 취소받은 여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좀 복잡한 거죠. 아무튼간에 한동훈 후보는 나경훈 후보가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일인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후폭풍이 좀 강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바로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일단 나왔으니까 야당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제공한 거죠. 이런 전후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논평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 되려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적응적으로 던지는 말마다 분쟁거리만 생산한다면 그거는 그냥 채터 그냥 자질구려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대 담론이나 핵심을 찌르는 화두가 아니고 제잘그림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수다쟁이에 불과하고 정치 지도자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어 본들 그 역량으로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는 지도자감이 많은데 어쩌다가 수다쟁이가 저리 설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수다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 홍준표 시장이 워낙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를 보게 되면 감정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당의 당대표 경선은 모든 투표는 검증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가 마치고 나면 그 투표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표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느냐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했고 선관위가 ARS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가 종이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번 당대표 경선도 김기현 당대표 경선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공개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무슨 그거를 그게 투명한지 공정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여당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가 되어본다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당대표가 만들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결국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검증할 수 없는 선거가 일상적인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시험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권력교체와 관련된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성부가 다 저는 결정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원들이 악소리를 내든 홍준표 시장께서 목소리를 도우든 간에 다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하는 것이고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것. 내가 단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나경은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한번 복귀를 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이고 정치재판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수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 당시 국회의장의 문의상시였고 연말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엉망칭창이었죠.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은 했어야 됐습니다. 나아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것은 폭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반기를 한 잘못이 더 큽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무리수를 떼지 않습니까. 여당이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문의상시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나갔죠. 그런 사람에게 법무 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실책입니다. ys가 집권한 이후에 포청회장 박태준 씨의 조세포탈 사건도 공소치에 소환 전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훌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피로에 의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입니다.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의 정당성 여부는 제가 법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평을 할 수는 없고 다만 2019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것은 문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이한 연동제 비례조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악법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조금 당 세력을 학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은퇴한 고향시 덕양주에 나왔던 정의당 심상정의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리한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분위기가 개강되어 있던 그런 거죠. 그런 법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양반이 그걸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박근혜처럼 큰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가 망한 것은 배신자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박근혜를 팔아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던 일부 친박들이 배신하고 탄핵에 가담하면서 박근혜가 몰락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20년 무정을 배신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판의 도의가 사라지고 의리와 신의가 파탄난 시대에 살지만 배신과 음모가 팔치고 여론조작에 동료위원끼리 전화도 녹지해서 폭로하고 사이비 유튜브 건달을 앞세워서 당원을 폭행하는 막장정치는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배신자 낙인이 찍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정의가 작동하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찍어주면 당을 망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당원들이 표를 주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선거 결과는. 홍준표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팀당의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절반의 진실이고 절반의 거짓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20년 우정을 배신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한 30년 정도 정치판에 활동해 온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는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자력으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부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해계한 법 논리를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을 구행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하면서 유튜브들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에서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해계한 법 논리를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확인됐음. 징역 35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행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거는 확인됐음.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이거는 확인됐음. 그다음에 두 가지는 의혹이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 겁니다. 앞에 세 개 정도는 확인한 거죠. 한동훈 씨가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호불호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몸을 빼버린 사람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마는 두 번째 그리고 사전투표를 열심히 독려했던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하고는 동전의 양면 관계처럼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신 거고 세 번째 그래서 선거가 엉망진창으로 패배한 겁니다. 내가 틀면 후보로 나오기가 힘들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묵인했다.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대패했다. 그런데 당대표를 하겠다. 뭐 하기에 세상이 그냥 전부가 다 사기 조작 위선이니까 내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고 쫓아다니면서 박수치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기야 그겁니다. 당신들 한 번 무슨 사건을 한 번 생각해봐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해가지고 선거가 엉망진창이 됐고 그 문제만은 사전투표하자고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전투표합시다. 제가 어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저는 부러웠습니다. 한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이 저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그냥 잘 굴러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설다운 연설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검증받을 기회가 하나도 없고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좀 떼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래서 강대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동훈 후보를 열렬히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편견을 내려놓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누가 독려했냐 이야기죠. 어떻게 개인투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여러분들 싹 빠진다 이야기죠. 대통령 꿈에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윤 대통령은 운이 좋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정도가 되려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기는 강남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실 탱강 여러분들 통과해가지고 특수동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중에 35년을 박근혜 대통령이 구행했다. 이게 서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여러분들 러닝메이트로 수락 연설하는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러날드 트럼프란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겁니다. 켄터키,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데서는 표를 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스토리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겁니다. 마약하는 어머니, 폭력하는 아버지, 그 하에서 뭡니까? osu를 나와가지고 입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감동에 실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라크 참전. 다 39살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이런 거. 그렇게 다들 이런 비급한 사람들이 무슨 뭐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라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그런 사람도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뭘 한 게 있냐 이야기죠. 공부자료가 서울법대 나온 것 빼고는 뭐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죄 잘 만드는 다 기계들이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관츠를 못하는 지도자가 뭘 하겠냐 이야기죠. 사내답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들?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해가지고 이거 하면 살짝 빠지고 애드블루는 한 3, 4번 정도 띄우고 사람 폄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분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대표를 했는데 완전히 다 이긴 선거를 대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비급하고 소심해가지고 수준 정도 좀 올려야지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잘되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 정당에 대한 책임감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의로 사태를 엉망진창을 만들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뭡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전공의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선거를 대표를 해놓고 아니 내가 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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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